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크스 인터뷰 휴먼입니다 아름다운 정치평론가 바른 소리하고 시원 통쾌한 말씀을 매일같이 하면서 팬덤을 이끌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무슨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나요? 친절한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사실 친절은 내가 지향하는 바고 현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성실한 아니 근데 촘철살인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타이틀 만든 거 보니까 거의 뭐 언어의 폭격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쓰면서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 팬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변호사 일하고 방송 일하고 겸업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체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또 승소했잖아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실력까지 좋아가지고 이제 방송이나 이제 법률과 모든 분야에서 맹활약 중이십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스픽스 원년 멤버로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원년 멤버로서 이 무궁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노영희 변호사 한 분 모시려면 여러 사람이 매우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분 모셨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간 촘촘히 잘라서 잘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 보면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5월 6월까지 대선 지선 끝나면서 사실은 아 이제 방송을 그만두든지 말하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방송 뭐 아직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섭외 오거나 뭐 토론회 나가라 그런 거 나왔을 때 다 거절했어요 다 진짜로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누구누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만 나빠지고 아 저 사람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내지는 내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해서 사실은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열심히 비판하시는 거는 뭐 또 특별한 계기 또는 이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예를 들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제 뭔가 좀 개선이 된다거나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행복해지면 아 그래 이게 맞구나 난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갈 텐데 그래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보니까 일이 한두 개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이 터지면서 이 앞에 것하고 연결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런 식으로 침묵하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걸 좀 오히려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좀 정상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구분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감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상식과 또는 사실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대통령이 완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좀 약간 피해자인 것처럼 여겨진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런 성격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 그런 성격이 조금 자잘자잘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되게 치사하게 굴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기적으로 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화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검찰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 굵게 보이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기에는 봐줄 건 봐주고 잡을 건 잡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박영수 특검하고 되게 친한 관계였고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특검님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서 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그다음에 제가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대변인 할 때도 검찰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계속해서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분은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하고도 사실은 다 좀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랬던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다 좋아했고 열심히 잘 되시기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조금 그랬냐면 사실 검찰총당 되실 때도 좀 우려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물론 그건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소리가 옛내부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거는 내 것과 남의 것을 피하로 구분을 명확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옳은 말든 울트말든 그냥 나는 나랑 친한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부정부패의 기초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 들은 것이 너무 자기 사람만 챙기고 남의 말 안 듣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검찰총당 되는 거는 또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잘하시겠지 그리고 잘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응원을 해주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조국 장관 내 집 수사할 때 그때부터 이건 좀 너무 멀리 나갔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을 받고 뭔가 검찰개혁의 선두주자 또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서 뭔가 한국사회의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수사가니까 수사검사의 이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권력에 나는 뭐 충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또는 어떤 사람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법리를 적용 또는 잣대를 대면서 안 나오니까 끝까지 털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수사를 해버리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갑자기 떠버린 거죠 떠버리고 네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뼛속 깊이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건드리거나 자기 조직을 개혁하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기조는 그런 거에 협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는 내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충성을 열심히 외쳤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바뀔 텐데라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근데 정말로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잘해주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끝까지 파헤쳐서 끝까지 잡는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 사냥개처럼 또 하나는 자기 조직을 건드리거나 자기 부하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해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참 못 쓴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나 이런 거 시절에 할 때 행동을 보면 아 역시 좀 그래서 크게 선국 그러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자잘한 이 조직 이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이게 좀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거죠 검찰총장 당시에 질문 하나 드리고 윤 대통령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소할 정도로 사실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내서 압수수색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례를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심으로 검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자기 대권을 생각하면서 그 활동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때 당시에 윤 총장이 했던 거는 조국이 싫어서였다 아 그래요? 완전히 다른 대답인데 조국을 진짜 싫어했어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만 싫어한 게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을 아는 법조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은 남한테 부탁도 안 해요 남을 봐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곁을 주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가가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고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법조계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법을 전공했든 안 했든 간에 사법시험 그 당시 사법시험이니까 사법시험을 봐서 이 안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수 사법시험을 안 본 사람들은 교수가 돼서 후학을 가리키는 상하탑에 들어가든지 이게 일반적인 조국 부류잖아요 그 나머지 부류들은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랑 분리되는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하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법조인이라고 사실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살갑게 얘기하거나 자기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좋은 집에서 태어난 그리고 질투와 부러움의 시기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좀 느끼면 해결해가지고 아 나는 사실 그게 아닌데 오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건데 그분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아들들도 공부 잘하고 딸도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 다 마음속에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음속으로 아 좀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다가 성격도 조금 세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보기에 그런 분이 대통령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입으로는 저렇게 잘 말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그러면 없을까 저 사람은 맨날 완벽할까 우리 그런 것만 찾고 있어요 막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봤더니 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 하나씩 둘씩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사실 그런 큰 하자는 아니야 누구나 다 아는 강남에 있는 엄마들 다 하던 하자 예를 들면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네가 그동안 입바른 소리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점점 점점 높아져서 점점 점점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때 전화통화 하면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아 조국 대통령 된다고 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자신의 라이벌리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거든 다 떠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싫고 좀 죽였으면 좋겠고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객이 검객의 DNA다 또는 대통령하고 지금 마음이 있어서 조진 것보다는 그때까지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찍혀서 조국 수사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좀 싫어하는 면 그다음에 약간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을 바로 넘어가오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좀 잘못해도 드러내놓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찍히면 죽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 보이는 것은 막강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수사해서 틀면 안 틀리는 사람이 없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한테 입바른 소리를 못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찍히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하나부터 여기까지 나한테 바른 소리 안 한다고 해서 나 기분 나쁜 말 한다고 해서 곧바로 찍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주 친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대강 아는 바로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막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놓고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다만 본인의 부인이라든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인신 공격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를 심하게 자기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이빨의 수를 못하고 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 얘기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멋 모르고 누군가가 부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은 주변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싫어서 얘를 내쫓아라 이것보다는 주변에서 심기경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내치는 것도 있고 부인이 그런 거를 좀 더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통령보다는 들어보니까 더 무서운 게 대통령 비판보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한두 마디 국민이 할 수 있지 그걸 막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먹에 방울 달개라고 몇 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그래도 눈치 백단인 분들인데 대통령한테 혹시라도 말을 하다 보면 부인 얘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데도 좀 여사님 좀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런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신문도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어요 한겨레 기사가 명확하게 딱 썼어요 누구 얘기하면 죽음인데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눈치 없이 하다가 슬슬 사라진 사람이 몇 명이다 이름까지 다 거론되면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배울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이 요즘은 사실 욕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마음이 많죠 그래서 굳이 윤 대통령이 잘 되려 말라 이렇게 할 거 없이 이거 끝났네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특정 정치적 반대 세력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우리 잘못 뽑았다 처음부터 우리 사람 잘못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싫고 문정부가 사실은 과도하게 한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돈 있고 기득권 가진 사람은 뭔가 좀 나쁜 사람으로 먼저 치부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 벌을 주듯이 세금을 매기고 증벌적 과세를 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는 좀 뭔가 탄압돼야 돼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실하게 그동안 살으라고 한 대로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전권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됐지? 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되게 대통령한테 섭섭한 거예요 정부에 섭섭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특발나게 못하게 산 적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조금 강남에 집 하나 샀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또 뭐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는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진 가장 아킬레스 건은 본인들은 전 정부보다는 깨끗한 정보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원래 기본이었잖아요 촛불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거야 근데 문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20살대를 다 들여다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문화에서 잘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문재인 정부 딱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도 흠이 많이 묻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몸에 근데 그럼 흠 묻어있는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는 정부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흠 있는 애를 데려다 쓰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봐라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니 너네들 똑같지 않느냐 왜 나한테만 욕하고 너네는 깨끗한 척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나를 자꾸 나쁜 사람 만드냐 왜 나는 너네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 왜 나를 자꾸 못 사게 구느냐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 왜 위선적이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제 쉬워지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총체적으로 아 이 정권 못 쓰겠다 이 정권 너무 싫다 이게 됐고 거기에 언론이랑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또 가사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조중동이나 이런 특정한 그런 언론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말을 또 이쪽에 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사실은 뽑게 된 것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잘 못한 사람을 어쨌든 잡아가지고 뭔가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런 힘 휘두르는 힘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고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고마워야 하는데도 문재인한테 할 말은 하는구나 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돼서 윤 대통령을 뽑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고 세금 정책, 중산청, 공개, 양극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한 게 많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정책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제 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빨은 소리 했는데 너도 살고 보니까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자녀 입시 문제 다 개입을 했던 것이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이 떠났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책을 보기도 전에 정치가 실패를 해버리고 정치가 실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정책적 평가나 판단 없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어쨌든 좀 뭔가 새로운 개혁,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또 소득규도 성장과 같은 정책적인 아젠다를 던져놓고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실패하니까 국민들은 그냥 민중이 확 돌았었는데 여기는 그런 아젠다도 없이 정부의 구성부터 출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민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반대적인 일을 잘할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꾸려내야겠다라는 생각이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철학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를 이제 딱 올라앉고 보니까 사실 일을 하려면 누구랑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거나 똑똑한 사람이거나 확인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모든 걸 다 반대하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인사도 민정석술에서 하던 거 X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라고 첨명하고 나니까 할 사람은 자기 믿는 사람 검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한동훈 이런 사람들 또 뭐뭐는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전 정권이 한 건 다 반대로 한다고 가다 보니까 옛날 거는 다 나쁘고 자기네가 새로 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밑에 이 바닥이 없는 그런 성은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서 있는 이 땅을 막 발로 걷어 차면서 자기는 뭔가 새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바닥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거를 뒷고 올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막 이런 쪽에 정보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거나 이쪽에 노하우가 많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오로지 전 정부하고 반대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에 완전히 실패해서 정책을 띄우기도 전에 정권이 위태위태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심은 점점점 더 떠나서 지지율 20% 초반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럼 한 3, 4개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책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대통령이 속초에 있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풀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자기네끼리 당권 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좌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정책을 피우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됩니다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겹겹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 주진밖에 없게 돼요 그럼 지금 그래서 검찰 인사밖에 계속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뀝니까 그게 외부적인 세력도 다 도와주고 아주 그냥 우리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다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 맞아야지 한도둘까지가 다 맞아야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도 그냥 꾹꾹꾹 꾸역꾸역 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국제성산이나 이런 건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바꿀 만한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있는 거죠 이번에 재난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물폭탄이 터졌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잘했으면 봐라 나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재난 컨트롤 타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스피드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잘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대통령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 오는데도 난 물 차는 거 보고 어머 나 우리 집 빨리 가야지 걱정된다 이러고 집에 갔다라든가 그다음에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픔을 모르고 그들이 거기 살고 싶어 삽니까? 아니잖아요 왜 거기 살아요? 왜 저리도 살아요? 미리 대피 왜 안 했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면 제대로 그들의 아픔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물론 이 재난 자체를 지금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은 위기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정책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자기네들 툭 던졌다가 그 난리를 치고 교육부 장관 물러나는 거 보세요 거기에다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없고 청와대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뭐가 잘 됐냐 한 학대까지 지금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렇게 나오면 기득권이 저항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이라면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까지 갈 것도 없이 정치나 이런 민심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질문은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드리면 그렇게 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대통령 그러면 하야합니까? 아니면 탄핵됩니까? 아니면 식물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을 외교나 국방만 맡게 하고 책임 정리가 나와서 국정 운영 전반을 그 국내각을 통해서 가도록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좀 예상을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탄핵은 가장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은 우리가 또다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는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하야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하야하겠다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의원내각제 이런 거잖아요 개헌을 통해서 그런데 의원내각제도 사실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하지 동의도 안 하고요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그냥 대통령이 임기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임기를 줄여도 4년 동안 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게 3년 7개월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대안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봐도 다 문제가 좀 있잖아요 여기서 바뀐다는 건 대통령이 바뀌는 게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다는 근본적인 최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 말씀이죠 자기 사람만 심지 말고 똑똑한 인재들 다 데려다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의 측근들하고 이렇게 뭔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사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로 탕평론책 비슷하게 사람들을 쓰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일해야지 돼요 그것도 한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겠죠 그런 거 시스템 찾는데 근데 그동안에 경제가 붕괴되면 안 되니까 또 뭔가 좀 조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게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방법이 사실 없어 보여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안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을 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그래도 그나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합심해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 되어야지 우리 국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미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망가뜨려서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스스로도 겸손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제 말은 하나도 아니 어찌 됐든 국민들은 막연하게 바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건 국민의 진심이지 네 그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거냐 그 답을 알면 그분이 대통령이 하지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후보 시절에 나는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하고 잘 상의해서 그 분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전문가를 모셔도 나대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니지 판단하는 능력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자기 신의척이나 자기 사람들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식물 대통령이다 또는 그국 내각이다 뭐 하야다 다 다 현실적이 없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2022년에 벌어질 수도 있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참 놀랍기도 하고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이 바뀌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넘버원으로 꼽은 한동훈입니까 아니에요 한동훈 여사님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사님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본인의 영향력을 좀 줄일 테니 네 당신이 알아서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잘 좀 해주세요 나는 정치적으로 지지해드립니다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사실 맞고요 네 여사님이 자꾸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자꾸 꽂아놓거나 이권이 있는 사람을 수익액 해주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섭섭하겠지만 여사님이 좀 멀리 물러나시는 게 저는 도와주는 거라고 첫 번째 보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법적인 거 잘하죠 똑똑하지만 법적인 것만 잘하는 거지 사실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자기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역할만 그리고 그런 자기 역할만 하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엘리트가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이면 경제 뭐면 뭐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그 각각의 정말 잘한다는 사람들을 그 전문가 그룹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뽑아야 돼요 추천을 받아서 나랑 친한 예 이거 하지 말고 그것만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동안 그것만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안쳐놔도 오히려 저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좀 방어적으로 정치를 펼쳐야 되겠죠 뭐 하지 말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 대선 주자로서 보수 정당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민심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치적 야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을 좀 제대로 읽고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대통령이 좀 바뀌고 또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자신의 정치 세력이 이익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어쨌든 좀 편하고 좀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치의 본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기 이익 아닌가요? 한동훈 쪽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한이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욕심이 있고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종훈 장관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본인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한꺼번에 와 있는데 그 권한을 제가 딱 내팽개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만큼만 딱 쓰고 이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요 대통령 후보로서 1등 2등 나오는데 내 이름 빼세요 나는 공무원입니다 내 이름 지금 여기 왜 들어갑니까 대통령 지금 된 지 100일밖에 안 되신 분인데 내 이름을 넣는 것 자체가 이건 되게 모욕적이고 미안한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대통령 될 기회도 와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즐기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입법부에서 만들어놓은 법 같은 걸 다 자기 만대로 바꿔요 행정형 시행형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엄청난 문제요 그거는요 그냥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게다가 이 사람 검찰이잖아요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잠깐 똑똑하고 일절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분야에서만이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다 멀리 쳐다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을 정말 보좌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이 일을 하게끔 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기 정치도 결국 말씀에 의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선으로 잠깐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정도인데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끝날 가능성이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무서울지 몰라도 이분이 정치판의 현실로 보면 별로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 정치판을 모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이대로 가면 결국 대통령한테 직언도 못하면서 본인도 그냥 역사적 뒤향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본인이 더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죠 나쁜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선수를 좀 하면서 국가 운영을 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에게도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틀려요? 아니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자기 이름 올라가서 1등 2등 한다고 지금 기분 좋아할 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인사권 그렇게 막 함부로 휘둘러 결과적으로 인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러면은 아 내가 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려놓든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맞게끔 뭔가 하든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검찰 출신인 인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 속에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대통령 자신 아니고는 없다는 사실 없죠 원래는 대통령을 바꾸는 건 스스로가 바꿔야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꿉니까? 부부가 맨날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인도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 바꿔요 포기하니까 화해는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를 하고 그냥 존중해줘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했는 건 여기까지 넌 거기까지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이렇게 가야 돼요 뭐 포기를 하면 존중보다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나 불화를 좀 덜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국힘 내부의 여러 가지 논란 상황은 결국 대통령 아니면 풀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문제도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그만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당은 당이고 정은 정이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원으로 별로 일한 것도 없어요 국민의힘 성격을 얼마나 알아요 국민의힘에서 자기 옆에 있는 윤택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가지고 알지 실제 당의 역사를 압니까? 그분이 당원으로 행동한 적도 없는데 그 전에 정당 행위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당의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당에 들어가서 뭔가 이래라 저래라 감난해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에 있는 주호영 비대위 권성동 원내대표 다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오다를 내린 게 우리가 좀 드러난 사실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손을 떼면 주호영 비대위가 자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가야죠 원래는 가야죠 그렇게 근데 못 가죠 못 가죠 왜냐하면 주호영도 윤택관에 못 들어간 윤택관이잖아요 윤헌절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 거꾸로 결국 대통령이 뭔가 오다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공감을 대통령이 왜 오다를 줘요 자꾸 당에 있는 게 대통령이 오다를 주지 않으면 그럼 거꾸로 당에서 오다 없이 우리가 자체로 살아보자 그러는데 대통령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실제 당에서는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전부터 정치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떻게 협조해야지 우리 당이 잘 살고 우리 국민이 잘 사는지를 입법 활동으로 해서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하고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이 국민의힘 비대위는 결국 망하네요 또 안 되는 거네 그럼요 이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눈치 보고 있지만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끊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통령 눈치 보면서 어느 순간에 살림을 아예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자기 살길만 차리는 거죠 미리 그럼 거기도 이준석은 없네요 이준석 문제 해결해서 뭔가 좀 집권 여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기 살고 죽고가 중요하니까 이준석은 왜 자꾸 대통령이 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면 끝나는 거지 왜 이준석을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처럼 말하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당은 당끼리 알아서 하라고 당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쪽도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노예인 변호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 저는 절망적인 게요 우리가 열심히 떠들어서 대안도 얘기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가보자 라고 정말 충언 고언을 하지만 이게 아무 소용 없는 저는 당분간은 소용 없다고 봐요 1년 동안은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요? 1년까지 가야 돼요? 올 연말까지는 그냥 보면 안 되나요? 올 연말까지 가면 7개월이에요 7개월이니까 1년 정도는 이렇게 간다는 이 말씀 저의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 뭐 개인 생각이지만 저는 가슴을 울리는 여러 말씀들이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잘하기를 바라고 그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경쟁 상황이 되면 총선에서 붙고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정권 교체나 정권 또 유지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주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 변호사님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집권 여당의 윤회관들이 또 국민의 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충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픽스 인터뷰 휴먼 오늘은 노인 변호사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심 현안들 지금 현재의 전국 상황 폭넓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